이바도 지금 나는 이바가 더 씹세킨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알판도님의 저 캐릭터 숙련도가 이바한테 오면은 내가 보기엔 이바는 그냥 말이 안 돼요 이바가 내가 보기엔 더 심해요 이바는 얘는 얘는 이거는 이바는 내가 보기엔 이거 캐릭터가 그냥 잘못됐어 그냥 이게 진짜 큰일 났어요 그나마 이바가 정말 다행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바가 성능이 좋아서 이바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 악물과 저 캐릭터로 이 악물과 한다고 생각해 어우 쉿 다 뒤지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거는 솔직히 알렉스가 좋은 점이 많아요 알렉스는 풀템 안 나와도 도망 잘 가 이바도 못 가는 편은 아니에요 이바가 도망을 잘 못 치는 편은 아니야 이바도 도망 잘 쳐 아이씨 몇초 손에야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이바가 죽는 거는 이바가 충분히 그 상황을 깐토로 할 수 있어 근데 좀 부주의한 경우가 많아 진짜 걔 걔 말도 안 되게 티빛 탔는데 주변에 막 3명 둘러싸여 있어 막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이바가 부주의했던 상황이 많다 해야 되나?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일단 좋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캐릭터는 안 그래요? 약간 이럴 수 있잖아 이바는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야 그게 이바의 부주의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좀 유틸기가 너무 좋다 리스크 없는 책임감 없는 유틸기 좀 유틸기 음.. 으에의! erf! 답답하다고 이런 곳은 힘 빼고 살살 부서지지 않게 조금 재미있는 것 같네 진짜 기술이 불가피한데 그걸 보잖아 그게 진짜 너무 X같아요 진짜 너무 X같아요 그래서 애들 석갑 끼고 다니잖아 석갑이 시야도 달려있는데 체력도 뻥튀기 해줘 근데 2반은 체력을 뻥튀기하고 고정 딜로 애들을 잡는 애야 너무 그냥 아이템이 시너지도 잘 나와 되게 좋은 마트 그냥 캐릭터같이 힘 빼고 살살 부서지지 않게 신나 누가 됐을까 오우시 렉 뭐야 누가 핵 쓰냐 누가 핵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오우시X 보기만 했는데 왜 역겨워 저거 절대 못 잡아 절대 못 잡는다는 이 감각이 너무나 역겹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왠지 조용히 다녀야 할 것 같다 아예 없지 않지 않을까 누군가한텐 약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예 아예 그냥 무적이야? 약한 애가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여기저기 손에 카운터를 진짜 딱 그 아칼리 느낌인가? 저번 시즌 아칼리 이번 시즌이라 해야지 아직 프리시즌이니까 왠지 조용히 다녀야 할 것 같아 받아보라고 스파이가 된 기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니 뭐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파도소리 시원하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윗봇빠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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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아니구나 진짜네 호텔이라 놀러온 적은 별로 없었어 흠 음 흠 흠 흠 흠 흠 묘지성당에서 킬못 먹은 니키 응해 응애니키 너무 응애니키인거 죽빵이다 이 새끼야 죽빵 아프지 시발 너도 맞아봐 이 개새끼야 얼마나 아픈데 흡혈마 빌드 이미 있습니다 이쁘게 만들어 놓은거 하나였어 으어어어 맞아 이반은 저 상황 안당해요 저런 상황이 안나와 이게 진짜 좆같은거인데 운소리기 멍하니 주지마 느려! 파살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신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몸 정도는 씻고 싶긴 한데 에이, 알았어? 흠 각오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발 액션은 힘들어 쓰는 작품도 별로 없고 다 풀거야? 아! 아! 아 아! 손군가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질환 오어쩔 수 없는 일이야 딜이 왜 저러냐구요? 올스증포 올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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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입니다 올포원이야 누가 있는데? 어떤 새끼냐? 야 뭐하냐? 아 씨발 아니 씨발 놈이 따로 없네 그냥 개새끼야 다시 보자 그 새끼 궁쿨 몇초에요? 빨리빨리 윌리엄 궁쿨 몇초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왜 이런일을 해야하지? 빨리빨리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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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거야 각오해 몸정도는 씻고 싶긴 한데 에이 됐어 흠 멀미약은 없나? 원딜러는 치유들은 덜차게 바꿔야돼 하자 못주인거 아무리 생각해도 못받네 아니 예측샷까지 야무지게 맞췄는데 안주는건 너무하잖아 생존자가 사망하십니다 이바 4키에 GG 네 기다리면 이바가 알아서 다 잡아줄거 같거든요 그냥 예 구경이나죠 이바형님이 다 끝내주실겁니다 근데 이바가 윌리엄이기던가 아까 보니까 못이기는거 같던데 여긴 뭐하는곳이지? 신기하네 아니 근 딜 저 근 딜인데요 저 근 딜인데요 니키도 근딜이라고요? 이거 먹는게 많이 로지면은 모르겠다 나는 이거 셋 다 못 이겨야 게임 빙신같네 슈가에 나 나름 3킬에다가 트럭 몰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돼 저거 뭐여 저거? 왜 저래요 저거 하아 끝났다 모르겠다 나는 나는 이 더러운 여기서 도망가고 뭔가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이 말고 여기서 해야겠다 저거 가 아플거야 네네 젤련다 힘을 써야겠지 개 년아 싸이 개 족같은 년아 이 벌어지실 아 욕설 죄송합니다 아 워낙 당한게 많아가지고 아 욕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세상을 구했다 얘들아 내가 세상을 구했어 너희들이 나의 이 노고를 아니? 세상을 구했지만 나의 질 운명은 남은 애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와우 아니 나 가차템은 존나 많은데 쓸 곳이 없네 아니 나 가차템은 존나 많은데 쓸 곳이 없네 이발 갑바 석갑이에요 이발 갑바 석갑이에요 아니 저 윌리엄 어떻게 이길건데 아니 저 윌리엄 어떻게 이길건데 내가 저 윌리엄을 어떻게 이기냐고 흠 흠 물고기처럼 숨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더라고 흠 분노관리밖에 다 먹거든요 저 새끼 치우더론이다 치우더론 쿨 아닐까? 지금 조절해야 돼요 허가 이수 목 마를때 마셔야지 흠 이게 방귀 손 이상 애 흠, 살다보는 기분이야. 물고기처럼 숨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더라고. 받아보라고! 흠, 간만에 다리가 아프네. 아, 절로 가셨네. 버건디가 아니라는 점이 되게 위안이 되긴 한다. 버건디가 아니야. 아, 씨발. 곰 잡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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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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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새끼 피읍 왜 이렇게 쩔어? X댄네. 야, 나 치간 필요한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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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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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가고는 조이, 야, 야. 야, 야. 이곳은 너무й 마. 에리베스 친구. 그리 그 점이 가능한 점이 음.. 음.. 으악! 자보엉! 으악! 아.. 하아.. 간만에 다리가 아프네 임시 안전지대가 종료됐습니다. 곧 보안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물... 깨끗할까? 개새끼야 어딜 때리십니까? 그건 제 잔상인데요 개새끼하면 곤란하다고 맹사 이거지 하... 나이스